내로에서 콘스탄티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보존의 역사와 성경병계의 역사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복음은 꾸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AD 64년 어느 여름날 그때는 로마 전체가 맹렬한 불길로 6일 낮과 7일 밤 동안 도시의 거의 4분의 3이 맹렬한 화염에 휩싸여서 불태워진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로가 하프를 타면서 노래할 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로는 따뜻한 불 옆에서 연주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나 봅니다.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시에 대한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재빨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즉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했고 공개적으로 고문했으며 바티카누스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덕 위에 로마 원형 극장에서 장난삼아 살해했습니다. 로마 교황들은 늘어가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학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역시 로마 제국 전체에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사탄의 이런 강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 퍼져나가자 사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안티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최초의 장소가 바로 시리아의 안티옥이었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안티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책들이 AD 120년 전에 그곳에서 수집되었고 하늘 아래의 모든 언어로 번역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중요한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AD 157년쯤에 구 라틴 역본 그리고 기타 역본들이 이미 유럽 전역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역본에 대한 유연의 결정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 생각해서 뭐하겠습니까? 마귀는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거라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한때 이집트인들을 이용해서 바벨론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나 이제 사탄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바로 성경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안티옥에서 성경을 직역으로 보존했던 그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학교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첨가한 것입니다. AD 225년부터 계속 사탄은 자신의 변계된 성경들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오염시킬 바로 그 성경들을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구절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거대한 고대 책들이라는 책은 아주 비쌌습니다. 손으로 만들었고 여백이 아주 귀했습니다. 현대의 성경들은 성경의 한 책이 끝나면 다른 책이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한 책이 끝나면 독자가 읽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책에 대한 요약 표제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다음 책을 바로 다음 난에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요.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을 스캔한 복사물로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의 154페이지를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9절에서 20절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빈 난이 있습니다. 왜 비어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것을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있어야 할 난이 빈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AD 312년 로마 외부에서 두 남자 즉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제국의 통치콘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콘스탄틴은 자신이 섬기는 위대하다고 하는 무적의 태양에게 자신들이 막센티우스에게 이긴다면 자신에게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통제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이면에서 자기 부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콘스탄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온 환상. 골이 달린 십자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뒤로 콘스탄틴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종교적인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콘스탄틴이 자신의 거짓말을 조작해낼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콘스탄틴보다 더 모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에서 자신의 환상을 거기에 첨가해서 제각각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온갖 종류의 다른 십자가들이 고안되었고 각 십자가는 콘스탄틴의 십자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x와 p를 겹쳐놓은 그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이건 변형된 이교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T.W.도운이 몇몇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수세기 전 다양한 장소의 십자가들을 세웠습니다. 불교도들도 추정자들의 머리에 십자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선을 상징하는 상형문자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이고 자신들의 신성한 빵 위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는 카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의 성금요일에 행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벨론인들은 신들인 안과 발의 표시로 십자가를 지녔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인들은 알렉산더 대제와 전쟁을 치를 때 십자가를 깃발로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묵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수세기 동안 갈보리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P와 X가 합쳐진 이 카이로라는 십자가는 실제로 오시리스의 합일 문자입니다. 주피터 암몬의 합일 문자입니다. 그는 이것을 수많은 자료들로 입증했습니다. 자료들을 그의 참고 문헌 목록에 분명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IHS 이 상징 역시 이교도들에 의해서 어떤 언어나 형태로든지 사용되었습니다. 대개는 그리스나 로마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바커스의 합일 문자였습니다. 캐시미어의 마하라자에서부터 예수에 이르는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들에게 맞게 철자를 약간씩 바꾸어서 거기에 자신들만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바커스의 상징은 결국 오늘날 카톨릭의 전병신에게 새겨진 IHS가 되었습니다. 무적의 태양이라는 것은 미트라스로 솔인빅투스라고 합니다. 이는 정복되지 않은 태양 즉 탐무스를 상징합니다. 미트라스는 그의 원래 인도 유럽 형태에서는 베다의 빛의 신 미트라였고 그 뒤 바벨론의 태양신인 사마슈와 그리스의 헬리오스와 동등하다고 간주되어서 무적의 태양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아폴로는 바벨론의 사마슈와 이집트의 호리스에 해당하는 그리스 신을 말합니다. 미트라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터너와 코울터에 의하면 그의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즉 탐무스와 동일합니다. 요약해보자면 태양신으로서 탐무스는 미트라스, 미트라, 솔인빅투스, 사마시, 헬리오스, 아폴로, 호루스 등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에 대한 동의원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날 뿐입니다. 사실 콘스탄틴은 두만할 필요 없이 이교도였습니다.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아들 하나님을 숭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D 310년 콘스탄틴은 자신이 태양신 아폴로의 환생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을 섬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막센티우스에 대한 승리를 자신에게 안겨주자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 아폴로의 재단에 다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폴로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아폴로는 탐무스가 변형된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들에서 우리는 콘스탄틴이 다양한 형태의 태양신들 중에 미트라스, 이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페르시아 신입니다. 이 신과 솔 임빅투스, 헬리오스, 아폴로를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양신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이 탐무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또 새로운 이름으로 숭배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콘스탄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너는 착한 그리스도인인 척 해야 돼.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 체계를 로마의 새로운 종교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신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려질러 가는 태양신으로 묘사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바티카누스 언덕의 3세기 석관들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서 321년에 주저한 동전에는 솔리 인빅토 코미티 즉 내 무적의 동반자인 태양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새 바벨론 종교를 이제 막 형성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콘스탄틴은 AD 313년에 교회들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독들의 감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과 수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좋은 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법으로 굴림시키고자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말한 교회들이라는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콘스탄틴은 대중을 개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의 교회가 왜 그토록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콘스탄틴의 예수가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에 줄을 섰습니다. 왜냐고요? 와서 세례를 받으면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의 교회는 계속해서 외적 확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콘스탄틴은 계속해서 더 많은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안식일은 공경하는 태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를 새롭고 자기식으로 아주 개선시킨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이 초기 카톨릭 종교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도들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참된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하나님의 법 대신 인간의 법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한 유대인이 되어서 다른 모든 이들처럼 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태양의 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새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오를 나타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변계된 성경으로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성경 50권을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완경 같은 자신의 맹신자를 불렀습니다. 유세비우스입니다. 신성 로마를 위해서 성경 50권을 유세비우스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성경들은 심지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어쨌든 그것들을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열이면 열 모든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조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콘스탄틴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콘스탄틴과 이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연였듯처럼 사탄은 콘스탄틴의 자만심에 호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로마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인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 콘스탄스 이렇게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데려갔습니다. 콘스탄틴은 마귀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AD 330년 콘스탄틴은 동쪽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잔티움까지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은 로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종교가 완전히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네로에서 콘스탄티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그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안티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한 역본들과 정확한 역본들과 그 역본들의 온전한 사본들로 신실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백년도 안 돼서 이 말씀들이 제국 전체에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학자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열심히 고쳐댔습니다.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거하고 괴물같은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변계된 성서들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집트와 로마를 연결해서 태양신과 기독교를 통합할 인물을 물색했습니다. 사탄이 물색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였지만은 종교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숭배로 제국을 결속시켰고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이라며 박해를 당했고 마귀는 이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종교를 변형시키려면 여전히 좀 더 뭔가 더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전체 쇼를 좀 더 화려하게 진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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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